우선 패러티비트 검증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8비트 패러티비트 오류 검사를 실시한답니다. 입력으로 총 9개의 비트를 받는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트는 검사 방식을 나타내는데 9개 중에 맨 첫 번째 검사 방식을 나타냈대요. 그 중에서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다. 짝수 패러티비트 검사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러면 홀수 패러티비트하고 짝수 패러티비트인 경우에 홀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의 개수가 홀수다 이 말이죠. 짝수는요. 1의 개수가 짝수인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패러티비트 검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오류가 없으면 오류미발견이라고 출력을 하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발견이라고 출력하는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패러티비트가 뭐였습니까? 통신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자, 보자고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면 맨 앞쪽에 패러티비트를 검사하는 그런 방법을 지정하는 비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패러티비트를 추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총 9개예요. 그러면 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7비트를 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P0의 값이 아하! 이 값들이 P라고 하는 변수의 P라고 하는 배열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0의 값이 0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번부터 통상적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0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 P0의 값이 1이면 짝수 패러티 아, 0이면 짝수 패러티 1이면 홀수 패러티라고 이제 송수신자 간의 약속을 한답니다. 만일 P0의 값이 0이면 뭐예요? 0이면 짝수 패러티비트이죠? 여기서 이제 미리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갖는 1의 개수는 뭐예요?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송션할 데이터가 1, 0, 1, 0, 1, 0, 0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고 한번 가정을 하고 패러티비트를 1로 세팅하여 이것을 1로 세팅하여 1의 전체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왜? 여기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자, 홀, 짝, 홀 짝이 되어야 되니까 1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승을 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이제 순서도를 보여주면서 블랭크를 채워라 그런 이야기죠. 자, 됐습니다. 자, 문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데이터 영역에서 1의 개수를 그죠? 몇 개인지 카운트해서 그거를 모두 연산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홀수, 짝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모두 연산을 쓰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자, 4는 그죠? 4는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짝수죠. 그 다음 5는 이제 홀수인데 그죠? 이거를 이제 모두 연산을 써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얘를 얘를요 2로 해봐요.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얘는요? 자, 얘는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0이면 짝수고 1이면 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모드 연산을 이용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들을 봅시다. 자, P라고 하는 변수의 아, 배열이죠. P라고 하는 배열에 전송되는 9개의 비트가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얘는 0부터 시작한대요. 0부터 자, 그 다음에 Pn은 1의 개수입니다. 1의 개수 그럼 1의 개수를 카운트 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Pn에다가 초기값 0을 넣어놓고 증가를 시키죠. 증가를 시켜서 여기서 비교를 하죠. 그죠? 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K가 1부터 8까지 1씩 증가하면서 비교합니다. 그죠? 반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P1이 1이냐? 1이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아니면 빠져나와서 다시 빙글빙글 도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이 부분에서 하는 거는 자, 보자고요. P P라고 하는 곳에 이게 총 뭐라고 했어요? 9개잖아요. 그죠? 9개의 비트잖아요. P0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0이 들어가 있죠? 짝수 패러티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총 7개 7개의 어떤 데이터들이 1, 0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패러티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홀수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기 때문에 짝수가 돼야 되죠. 짝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1의 개수를 카운팅해야 되죠. 카운팅 어디서부터? P1에서 P8까지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K는 1에서 8까지 1씩 증가하면서 Pk 값이 1이냐 이 말이에요. 1이면 1이면 뭐예요? 그렇죠.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아니면 아니면 그 다음을 또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 번째 배열 검사해서 계속해서 8번을 돌면서 1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요. 됐죠? 그럼 그 다음 뭐합니까? 카운팅한 결과를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눴죠.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했어요. 나머지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를 왜 구했나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려고요. 그래서 그걸 2에다가 넣었습니다. 2에다가 2에는 나눈 나머지 결과 즉 홀수인지 짝수인지 들어가 있죠. 그거하고 P0번하고 비교하는 거죠. P0번하고 P0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0이 들어가 있죠. 짝수 패러티 비트라고 짝수 패러티 검사 방식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0이 들어가 있죠. P0하고 E하고 같으냐? 그렇죠. 같으면 뭐예요? 같으면 오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 되시나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죠. 그래서 이 모드 함수 2로 나누어서 2로 나누어서 0이다. 그래서 1의 개수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했었고 그걸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보고 이 패러티 비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네요. 재미난 순서대로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